대상 한류특별상 엑소 안녕하세요 엑소카이입니다 전세계 팬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저희 엑소가 제31회 하이원 서울가요 대상에서 한류특별상을 수상하게 드렸습니다 늘 묵묵히 응원해주시고 뜨거운 사랑 보내주시는 저희 팬분들 우리 팬분들이 아니었다면 이상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엑소엘 보고 있죠? 네 진심을 다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엑소가 언제나 이렇게 힘내고 열심히 활동하고 살아가는 거는 다 엑소엘 여러분들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언제나 힘내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올해 서울가요 대상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눈앞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좋은 음악과 마치 무대에 보답하는 엑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